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기사 1효신문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맞는 것으로 추정되는 퇴진행동 팀빌보고 및 평가라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현 시점이 9월 25일쯤 되는데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그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 일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효신문은 간간히 특종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추미애 아들 서시의 군 미복귀 의혹 사건도 1효신문이 특종을 한 것입니다. 1효신문이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또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고발을 하는 그런 순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오었던 건데 1효신문이 간간히 많이 특종을 하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된 내용들이 팀빌보고 평가라고 있어서 이게 모두 계획적으로 기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박근혜 탄핵 집회와 탄핵 운동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해서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해서 그래서 이 행동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아주 모임을 만들었고 그 집회의 모임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언론 대응팀 등등 법률 대응팀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탄핵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건은 모두 61장으로 작성되었는데 대진행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에 작성했다. 탄핵 뒤에 작성했다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집회 기획팀, 법률팀, 언론팀 보고와 평가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회의, 경과 보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9월 25일자 확인된 탄핵 뒤 정산서 작성,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행동 이게 큰 기사는 아니지만 1호 신문에 놨던 건데 이게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기사인데 원래 아주 중요한 기사들은 처음에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1호 신문에서 보면 여기 탄핵 정산서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거리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1호 신문에도 이렇게 희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확대를 하니까 거리 깨져 있어서 이렇게 1호 신문에서 보도한 탄핵 정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핵 정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는 2016년 10월 29일 처음 열렸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유로 드러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2016년 10월 19일 JTBC는 최순실 씨 책 접근에 있던 고영태 씨를 인터뷰했다. 그리고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선문을 사진에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내용도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5일 뒤인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태블릿 PC 안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부터 대선 후보 때와 대통령 연설문까지 모두 44개의 연설문이 들어있었다. 보도 후 여러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사과했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그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바로 최순실 PC서 대통령 연설문 의혹 확인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JTBC가 10월 24일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최순실에서 이 태블릿 PC 최순실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JTBC는 이렇게 손석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를 나왔습니다. 태블릿 메일에 위장 제목이 있다. 이래가지고 계속 보도를 해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이어지자 지폐가 본격화됐습니다. 지폐가 본격화. 이게 이제 이런 게 다 촛불 지폐이었습니다. 촛불 지폐. 촛불 지폐. 주로 밤에 모였던 촛불 지폐. 촛불 지폐가 이제 JTBC 보도와 더불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보도를 10월 24일 보도했는데 10월 29일부터 박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10월 29일부터. 그 이후로 계속 열리는데 이렇게 이제 추미애도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신하라. 추미애. 이 민주당. 그리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5시 반까지 청와대 인근 200m까지 행진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행진. 이거 KBS 뉴스 보도인데 KBS가 행진 예정까지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광화문에서 모이고 있는 우파 국민들 집회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언제까지 200m 앞까지 오후 몇 시부터 4시부터 5시 반까지 행진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예고 봉석을 해 줬습니다. 이재명은 박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박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뉴스 특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보에 보면 6차 촛불 6차 촛불 1차 2차 이래가지고 완전히 무슨 축제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내에도 대형 건물 안에 이렇게 박근혜 하야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런 조형물에다가 포스트 같은 거에 붙여놨습니다. 아주 크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현직 대통령이 있었던 그 당시에 붙여놨던 누가 단속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박근혜는 구속해라 하고 시회에 걸어 나가는 사람들 문재인은 광주로 안희정은 대전으로 안철수는 대구로 정치권 움직임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광주로 갖고 안희정은 대전으로 갖고 대전으로 갖고 안철수는 대구로 갔다. 지금 안철수가 또 설치고 있죠. 주최측 추산으로 232만 명 사상 최대 규모다 이래서 아주 각 언론사 경쟁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언론사 그러니까 이 집회를 주도한 세력 치밀하게 언론팀 대응팀 법률팀 기획팀 이런 걸 만들어서 외신까지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우전도 프레테스트 에게인스트 사우스 코리안 프레지던트 아주 수천만 명 대한민국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렇게 CNN이죠. CNN 맞네요. 외신까지 그리고 대통령 형상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흉측한 모양을 그려가지고 집회를 했다.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JTBC는 3차 대규모 촛불 집회 곧 100만 넘겨 무슨 이 기뻐서 날뛰는 것처럼 계속해서 100만 200만 넘겨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럴 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하다 이런 까지 나와있습니다. 정당하다. 그러니까 각 집단 집회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추미애도 이렇게 나와서 퇴진 연설을 했습니다. 앞에 추미애 이석현이 나와서 밑에 바닥에 앉아있죠. 그러니까 우파들이 우파 정당들은 집회에 나오라고 하면 연설 위에 마이크 잡는 것만 하는데 그때 야당이었던 이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있고 퇴진 행동에서 주도를 했고 이런 가수들도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전 인근입니까? 그리고 법원도 율곡로 사직로 행진 전면 허용 뉴스 뉴스톡보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법원 언론 국회의원 시민단체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광화문 구치소를 만들어가지고 박근혜를 이렇게 가둬놓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둬놓은 여기에 바로 이 남자도 등장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있는 사람 촛불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수도 노래 불렀습니다. 축제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놓고 수갑을 치워놓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보기도 싫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제 당시에 무대에 올라가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동 선동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헌법학차로 자칭을 하고 KBS 출연해서 회당 30분 출연에 350만을 받았던 이 사나이도 나와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도 다 나왔죠. 여기에 초등학생들과 동원했습니다. 보십시오. JTBC가 보도하는데 옆에 초등학생들이 대에 서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 이때의 쓰러린 추억들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문건에 따르면 태진행동원 2016년 11월 15일 집회기획팀을 구성했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동팀장 인선과 팀 체계를 갖추고 11월 19일 4차 범국민 행동의 날 준비에 창소했습니다. 노동자 연재 출신의 김광일 윤희숙 전 한국천대 청년 연대 대표가 각 시민한체 활동가 21명으로 구성된 집회기획팀의 공동팀종이 됐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면 지금 뭔가 일사불란하게 가수도 부르고 행진도 하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또 민요총 같은 단체가 지지성명 파업도 하고 이런게 그냥 한게 아니라 아주 잘 짜여진 누군가가 함께 공동으로 만드는 거다. 우파단체들은 지금 그냥 우모해가지고 집회하고 뭐 행진합시다 하고 나니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이런 기획회의를 만들었고 회의체를 만들었고 움직인 것이다. 여기에 금융정의연대 노동자연대 민권년대 민주노총 민주행동 그리고 박근혜 태진 서울행동 사회변역 노동자당 그리고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여기도 예수를 집어넣었군요.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천년연대 그리고 4.16연대 4.16이라는 것은 서울호 침몰 사건이죠. 시민단체 14곳에서 활동가를 태진운동 집회 기획팀으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우파단체는 몇 군데 한두 군데 이런 몇 사람이 오해고 하는 것과 다른 이름만 올린 단체와 다른 아주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 문건에 따르면 태진행동은 경찰의 집회 참여 인원 추산 태진행동 추산이 큰 격차를 보이자 언론팀에 이를 대응토록 했다. 대응토록 했던 지왕도 적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50만명 모였다고 하는데 경찰은 5만명 모였다. 이러면 경찰 측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전화해서 경찰 측 추산으로 적지 말고 집회 측 추산으로 적으라. 하여튼 나중에는 아예 추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언론팀 등은 경찰의 집회 참여 인원 추산에 왜곡됐다며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항의 기자회견 분석 자료 등을 배포하는 걸로 대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집회 참여 인원 추산 발표를 중단했다. 이를 두고 퇴진 행동은 문건에서 경찰 측에서 집회 인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자평했다고 합니다. 정말 친밀하게 잘 기획해서 이런 집회를 열었다. 언론팀은 남정수 민지노총 대변인과 다산인권센터 출신인 박진씨 그리고 참여연대 출신 안진글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공동대변인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아래 총 11명이 활동을 했다. 참여연대가 3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했고 빈곤사회연대와 노동자연대 그리고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이런 단체 이름도 처음 들어봅니다. 빈곤사회연대 전국 불안정 노동철폐연대 그리고 사회변역 노동자당 한국진보연대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맹 소속 활동가를 퇴진 행동에 파견 보냈습니다. 언론팀은 성명 59건 논평 54건 1일 브리핑 21건 보도자료 139회 등 모두 236건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브리핑 보도자료 성명서 논평 까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언론팀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을 세배해서 모두 오해에 걸쳐 왜 촛불인가 라는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한상희 금국대 교수와 김동춘 성공해 교수 등이 참여했다고 이루신 분은 적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도 박근혜 태진과 함께 사라져야 할 것 박근혜 태진과 함께 사라져야 할 것 이라는 제목에 기획을 하고 김남근 민변 변호사 당시 부회장 등의 이해를 담았다고 합니다. 민변 부회장 이야기 등을 담았다. 언론 노조 매체인 미디어온을도 소속 이재화 변호사와 권윤국 변호사의 이야기를 태진행동과 공동기획했다. 언론 노조 매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언론 노조 왜 당시에 이렇게 많은 보도를 했냐면 언론 노조 언론 노조가 어디냐면 민주 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민주 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가 거의 대부분 방송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KBS, MBC, SBS, YTN 연합할 것 없이 JTBC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언론 노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노조가 딱 단체 행동을 해서 박근혜 태진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내자 라고 결의를 했다면 이게 계속 보도를 하고 아까 본 것처럼 예고도 하고 있고 곧 100만 명 돌파한다 하는 마치 축제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 각 언론사가 예외 없이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중계방송 그러니까 한꺼번에 언론에 이렇게 몰아붙이면 한꺼번에 우르르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합니다. 겁냅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게 언론이 가진 가장 큰 선동적인 무익입니다.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마치 소나기를 퍼붓듯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가 대전 행동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법률 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률 덕으로 보인다. 법률 팀장은 민별 출신 권영국 변호사였다. 민변도 개입했고 법률팀 언론팀 기획팀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갔다. 김상은 변호사 김도희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이 법률팀에 소속되어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대학 교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이들은 통 18채 회의를 열었는데 대법은 민변 사무실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태진행동법률팀은 2016년 12월 26일 대통령 권항대행 황교안 전 총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해가지고 딱 발을 묶어놓기로 한 거죠. 또 군인권센터 이게 누굽니까? 군인권센터 동성애 등에 관해서도 군 내부에 그걸 인권이라고 옹호해 줬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군인권센터가 친박단체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는데 고발장을 대리 작성했다고 나타났다. 친박단체를 내란선동 혐의 내란선동은 정말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친박단체를 고발했다. 그러니까 발목 묶어놓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는 타는스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역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을 한 고발장 등도 법률팀 작품이었다. 이게 태진행동의 법률팀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세월호 7시간 고발한 것도 정경련이 지원한 거구단체 관제대모 고발장 역시 법률팀 손해됐다. 거구단체라고 합니다. 거구단체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정경련이 지원한 거구단체 관제대모 고발장 역시 법률팀 손해됐다. 자 태진행동 문건에 따르면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 총 2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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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가 이뤘다고 합니다. 23차례 그래서 태진행동은 탄핵심판전인 19차까지 1588만 2000명이 최종 총 1684만 80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계산했답니다. 16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 그죠? 집회했다. 검증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안징걸 태진행동 언론팀 공동대변인은 민생경제 임무사장입니다. 지금 민생경제 임무사장은 당시 문건이 기억 안 난다. 그리고 태진행동 문건은 홈페이지에 다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문건 입수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저기 안징걸 씨의 반론도 제가 함께 읽어드립니다. 이 글을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치밀하게 했던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박근혜 태진 비상 국민행동 기자간담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거기 주도한 거 아닌가 기자간담회 박근혜 정권 태진 비상 국민행동 기자간담회 이 인물들 잘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러니까 우파들하고는 아주 차원의 다른 거죠. 우파들은 이렇게 공동으로 지금 둘, 넷, 다섯 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고 또 각 단체 지금 힘쓰고 있는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파들과는 아주 다른 기획을 하고 집회를 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집회가 기획된 것이 아닌가 미리 그리고 그 뒤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국조의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김성태와 안민석이가 대화를 했는데 대화 내용이 어디 라디오인가 프로그램에서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했다.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안민석과 김성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대통령 탄핵이란 결실까지 맺게 되었다. 탄핵이 결실이었다. 자기 당의 김성태 안민석 안민석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해외에 스위스 계좌에 돈이 있다는 등 그리고 윤지호까지 데려와가지고 국회에서 윤지호와 함께하는 국회의원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논란에 윤지호는 지금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이 다 거짓이었다. 장자연을 리스트 봤다는데 엉터리였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로 도망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다 기획했고 짜졌고 그리고 누군가에 설계됐고 이걸 보면 다시 한번 아픈 추억을 떠올리는데 그 아픈 추억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된 행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탄핵된 게 아니라 좌파 시민단체 좌파 단체들이 기획해서 만드는 거다. 하는 이 문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박근혜 정권을 찬탈한 찬탈한 혁명인으로 보이고 이어서 바로 적폐머리를 해서 그 저항하는 세력들 힘있는 세력들을 마구잡이 잡아넣어가지고 구속을 지켜버렸다. 심지어 KBS와 MBC 연합뉴스 같은 언론사에도 적폐청산위원회를 줘서 거기 있는 기자 비디들을 조사해가지고 징계를 했습니다. MBC는 19명인가를 해직을 해임시켜버렸다. 옷을 벗겨버렸다. KBS도 8명 정도를 정직 6개월부터 해가지고 쭉 징계를 그 이후에도 제가 나와난데도 징계가 더 이어졌다고 합니다. KBS 안에 그런 식의 대한민국 체제를 장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획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핵심이 지금 이런 태진 행동 박근혜 정권 태진 비상 행동 아까 기자회견 방금 보셨죠? 그 핵심 멤버들이 모였고 그게 나중에 문재인 정권이 탄생시켰고 또 지금 문재인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왜 윤미향이가 저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횡령을 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물러나지 않고 배지를 달았다. 이런 보상을 서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 노조와는 문재인 당시에 2017년 5월 9일 날이 총선이었으면 2019년 4월 24일 날 문재인과 언론사 노조 간부들이 즉을 대맺었습니다. 정책 협약식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정책적으로 협약을 하죠. 여러분 언론 노조가 왜 그렇게 맺었을까? 바로 대통령 당선하는 데 1등적으로 기여를 해주고 역할을 해줬으니까 이거입니다. 언론 노조 문재인 정책 협약 그러니까 우리 요구를 들어라 해서 말로 정치인들이 말을 안 듣고 약속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 협약을 맺고 난 뒤에 대부분 언론사의 사장과 간부들은 전부 다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 여기 나와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장을 하거나 간부를 다했다. 그러니까 언론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쪽에 맡기라. 그래서 우리 사장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간부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 노조가 대부분 KBS와 MBC를 포함한 대부분이 언론 노조 간부들이 지금 KBS와 MBC 방송사의 대부분 간부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꼼짝 못한다. 밑에서부터 장악되기 때문에 노조로 그래서 이 정권과의 공생관계를 이뤘다. 이렇게 보면 지금 KBS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다 공동으로 관여했다. 민변, 학계, 변호사, 시민단체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또 아까 안민석과 김성태를 보는 것 같으면 정치인들도 3년 동안 기획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하고 기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파단체들 보다 분명하게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협조하고 협력해서 하나로 뭉쳐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들의 세력에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